마음치의 행복도량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울라가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리부타와 목갈라나존자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왕사성에서 오랫동안 빈비사라왕이 기정한 그러한 중림정사에서 머무시다가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셔서 카필라성으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필라성에서 잠시 머무르시죠.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마가도국인 왕사성에서 카필라성까지는 굉장히 먼 그립니다. 지금 현재 카필라성은 네팔에 있고 왕사성은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이 국경을 건너야 됩니다. 국경을 건너서 네팔에 있는 카필라성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거리가 먼 길을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시다가 이미 교세가 커질 대로 커졌는 그러한 것을 두고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떠나자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바로 카필라성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각자여 깨달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촌동생 왔나? 그리고 조카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가장 신통력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반은 물이 뿜어져 나오고 반은 불이 나오는 그러한 신통력을 바로 이 카필라성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동안을 머무시다가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두단아 왕이 바로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떠한 간청을 하는가 하면 경전에 나오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난다가 출가를 할 때 저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난다는 바로 부처님의 이복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두단아 왕과 마야부인의 동생인 마아빠자빠띠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난다입니다. 그래서 숫두단아 왕이 간청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난다가 출가할 때 저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라울라를 또 출가시키려고 하니 저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에 대한 사랑은 피부를 찢고 가죽을 찢고 살을 찢고 힘줄을 찢고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 뒤 골수를 뚫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부모의 허용으로서 자식을 출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존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율을 제청을 하십니다. 뭔가 하면 지금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어린아이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출가를 시키면 바로 악작제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수도단아왕과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길을 떠나시죠. 길을 떠날 때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가 아들인 라울라에게 바로 이런 걸 시킵니다. 자 저 거룩한 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제게 유산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야쇼다라는 이제 이 카필라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카필라성을 물려달라고 해라라고 했을 건데 라울라는 야쇼다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세존이신 부처님에게 수행자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 나오다 보니까 성 바깥이 나오고 그리고 라울라 혼자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라울라는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게 되고 이 사리부타에게 라울라를 상자로 이렇게 맞아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또 만드신 계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스승 밑에 두 명의 사미를 거느리지 못한다라는 기유를 부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기유를 만들 때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한 스승 밑에 두 제자를 두니까 이 제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한 스승 밑에 두 명의 사미를 두지 말아라는 기유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를 사리부타에게 제자로 맞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할 때 사리부타는 이미 다른 사미를 한 명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자 부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유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한 은사가 두 명의 사미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기유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던 사리부타는 고민 없이 이제 라울라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라울라는 사리부타를 스승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기위로서 사미가 이제 라울라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상기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사미가 출가하나 그리고 구주께가를 받으나 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상기위로서 구주께도 받고 사미의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그 상기위는 다 아시듯이 그룹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룹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룹한 성가에 기여합니다. 를 세번을 얼펌으로써 그 부처님께서 이제 허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미에게는 열가지 기유를 또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두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세번째 순결하지 못한 삶을 상가하고 네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상가하고 다섯번째 정신을 혼묘하게 하는 것을 상가하고 여섯번째 때아닌때에 먹는 것을 상가하고 때아닌때는 오후 불식입니다. 열두시 넘으면 못먹도록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때아닌때에 먹는 것을 상가하고 또 춤이나 노래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크림이나 향, 향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또 높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 말고 그리고 또 금이나 언을 받는 것을 상가해라 이것이 바로 사미식계가 되겠습니다. 이 상기이와 사미식계를 외움으로써 이제 부처님께서 사미가 되는 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라울라를 자신의 상수제자인 세리부타에게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출가를 시키고 또 다른 계율을 또 만드시게 됩니다. 이미 사미들을 출가시킬 때 두 서승을 못 승기도록 했죠. 그 당시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하면 바로 출가를 시켜서는 안되는 자들을 대해서 이제 계율을 제청을 하십니다. 어떠한 계율인가 하면 첫 번째, 다섯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출가를 하면 안된다. 사미로 받아서는 안된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병 환자, 종기를 가진 자, 습진 폐병,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출가를 시키면 안된다고 계율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왕의 군사나 신하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왕의 소유물을 건드리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부처님께서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출가를 시키면 왕의 소유물을 출가를 시키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이 성단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자신의 세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성단을 틀림없이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많은 성료를 죽여버리거나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의 군인들을 출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기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적이나 강도를 출가시키면 안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탈옥수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범죄자를 출가시켜서는 안되고 그리고 정과가 있는 사람을 출가시키면 안된다. 여기에 정과자는 미미한 정과자는 아니겠죠. 요즘 같으면 전부 다 정과자죠. 벌금형도 정과에 속합니다. 운전하다가 우리 벌금 내는 거 이러한 것도 전부 다 속하기 때문에 정말 살인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러한 정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예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삭발하지 않은 자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20세 미만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이가 많아도 처음 출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3위지만 외국에서는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20살 넘어서 출가하면 바로 구족계를 줍니다. 단 아무리 어릴 때 출가를 했더라도 20살이 되지 않으면 바로 3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20살 미만인 사람에게 구족계를 못 주도록 하는 이유는 20살 미만인 사람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굶주림, 갈증을 참지 못하고 욕을 먹거나 또 상처받는 말씨도 참지 못하고 신체적 고통을 잘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족계를 주면 안된다. 대신에 20살이 넘는 사람은 비록 처음 출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족계를 주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위가 구족계를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3기일을 외우고 그리고 3위 10개를 외우고 그것으로서 3위가 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이러한 자를 출가시키면 안된다라는 것을 계율을 정하시면서 성단은 점점 더 안정이 되어져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울라의 스승이 사리부타인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라울라를 사리부타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만드신 계율을 한번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라울라를 사리부타의 제자로 두신 것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두 명의 한 스승이 두 사미를 동시에 둘 수 없다라고 계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계율을 바꾸면서까지 라울라를 사리부타에게 은사로서 정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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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